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이 완벽한 언약 완벽한 답을 해결책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염려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참 응답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오셨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이루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집중 그리고 내가 예원교회를 다닌다면 예원강단 예원의 방향 타는 게 신앙생활이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 3, 7, 5천 종족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크리스토께서 이미 다 이루어오셨기 때문에 이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존도 오직 선교 붙잡고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당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다 같이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 티시계 중에 우리 미션함에서 우리 집에서 티시계 4명이 집중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는 거의 2년이 아니지 1년 다 넘어가는 거죠 그 애들 중에 막내가 중학생인데 미션함을 떠나게 된 겁니다 미션함을 떠났고 우리 교회도 이제는 떠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는 원래 목회자의 자녀이고 그리고 걔가 정말 다른 애들보다 그래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태신앙도 다락방에서 애가 태어났고 자랐고 또 다락방 교회 다니고 그런데 부모들은 이혼했거든요 현지인 목회자지만 이혼을 했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두 분 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그런데 애들은 딸 둘이에요 큰딸도 우리 교회 다니다가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걔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둘째를 데려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죠? 떠났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마음이 아프죠 다시 한 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 교회에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내 가정을 꾸며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아 예원교회 내가 예원교회 교육자 내가 예원교회 훈련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예원교회 커서 아닙니다 정은주 목사님이 파워가 있어서 아닙니다 이 교회가 정말 세계보금화 위에서 지금 쓰임받고 있고 그럼 나는 이 교회의 교육자 이 교회의 송덕 이 교회의 중직자라는 것이 얼마만큼 내가 생각하고 느껴지는가 그 애가 떠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내가 정말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줄 것인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시켜야지 잘 살도록 만들어야지 나처럼 살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바탕이 깔려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정신 차려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다 해봤자 결국은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모들과 똑같이 제가 그 부모를 너무 잘 알거든요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애가 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누구에 의한 그 생각과 결정하기 싫다 자유를 얻고 싶다 그래서 무슨 자유? 자기 언니처럼 자유를 얻고 싶대요 무슨 자유인지 제가 알거든요 결국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문화고 그냥 저는 어저께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들도 있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 얘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언니가 갈 때는 그런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갈 때는 왠지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허용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고 제가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갱신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앙 생활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 방법이 오직 크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미 갈보리산에서 크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으셨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갈보리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크리스도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으셨습니다 크리스도께서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도 처음에는 그 부모 원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처음에는 부모가 그러니까 애한테 무슨 영향이 가겠어 그런데 강다 메시지는 판단하지 마라 계속 나오는데 복음 24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창세기 3증이 딱 나타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고마울 줄 모르고 그런데 그 부모가 저랑 똑같이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저를 다락방에 데리고 오고 앉혀놓고 가버린 부모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원망이 나오고 그런데 나 자신을 봤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갈벌이 산 그 언약이 나에게 지금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원망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책망,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 만났을 때도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죠 현장에 갈 때 잘못을 한 사람을 볼 때 원망밖에 안 나와요 책망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갈벌이 산 언약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내 눈으로 아니라 내 지식으로 아니라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람을 바라볼 때 현장을 바라볼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때 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제정신을 돌아오게 됩니다 바른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흑암이 무너졌으니까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힘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또다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깁니까? 아니요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됩니다 그 바른 기도 제목이 바로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저를 이 예원교회에 심어주신 이유 바로 여기에서 훈련받게 하신 이유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오면 이만웨이 교회로 가거든요 특별히 통역자들은 그런데 저는 예원교회에 와 있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발견했고 오늘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바른 훈련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훈련을 하는 것이 물론 본부 흐름을 타는 것이 훈련이죠 인생에서 이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겪으면서 받은 크리스토를 붙잡는 그 순간 훈련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이 천명, 선명,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70현장 70제자 70일군 맞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왔지만 근데 결국은 쓰임받는 사람들이 몇 명밖에 없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은 남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습니다 몇 천명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모인 이유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보입니다 천명, 선명, 소명, 사명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살리는 것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분 따라 감동을 받을 때 전도와 선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무엇이 있어도 코로나에서도 어미크론에서도 상관없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 첫사랑 바뀌면 안 됩니다 정말 살리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원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세 가지 뜻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뜻 그 누구나 모든 사람이 여기 와서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이 성전 그리고 랩런트의 뜻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을 것이고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모든 가정은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쵸? TCK 랩런트들 예원교회 오는 애들 다 믿는 가정에서 오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회들 정말 이 기도회의 집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부러지시고 하나님께 바른 은담을 받고 쓰임받는 그런 예원교회 그럼 나는 이 교회의 성도 예원교회다운 교육자 예원교회다운 중직자 예원교회다운 성도 이 은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라가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말씀 어떤 말씀 강단의 말씀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행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을 것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현장에 갈 때 내가 있는 그 직장에 학교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봐야 될 것을 보이게 해주시고 말을 해야 될 것을 말을 하게끔 해주십니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주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괜히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이 내 가정에 먼저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고 누려지고 그리아 현장에 갔을 때 그게 전달이 됩니다 그때서야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냥 외워서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붙잡고 기도하고 체험하고 그 파워 가지고 현장에 나갑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천명 손명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끌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셨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이미 모든 답을 주셨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을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예수 크리스토엠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엠과 결 그 은 은 오essen 연 이